답을 못해 우린 끝이 보이지 않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써서 썩 괜찮진 않지만 너무나 원하니까 이럴 가치가 있다 그동안 그러해왔듯 널면 댓글 치름되잖아 도나 널 갖고 싶다 뭐니뭐니 해도 도나 널 갖고 싶단 말인다 도나 난 니가 밉다 분명태 같아 더러운데 왜 빛이 나냔 말이야 나를 아직도 높게 하여 나의 동네 맘은 누가 채울까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뻔한 대답하지 마라 와닿지 않아 이게 맞나요 don't you be a liar 정답을 선물해 담아면 선물인가 도나 널 갖고 싶다 오카리 도나 널 갖고 싶다 120's B2 2 2 1 2 3 2 2 2 1 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